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린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리치 브라이언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어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이후 한 몇 달 지난 것 같죠? 예 1999라는 리치 브라이언의 EP가 8월 25일날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1999의 수록곡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Don't Care라는 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야 이거 가사 해석한 거 보고 아 내 얘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 되게 감동적이었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고 아 나는 나의 어떤 이런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약간 뒤통수도 맞고 가짜라는 거를 깨닫고 뭐 여러가지 리치 브라이언 및 뭐 저희 인생에 둘러싼 인간관계의 그 문제들 있죠?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을 믿고 나는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말 어쨌든 거짓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가사로 보면 리치 브라이언의 자아를 찾았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어떤 과정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아주 공감이 있어요 요즘에 리치 브라이언 가사들 보면 참 공감 있는 가사를 참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익살맞은 펀치라인도 리치 브라이언의 가사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좀 세상이 어려우니까 아시죠? 바이러스도 있고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하니까 좀 용기를 주는 음악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on't Care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렛츠 게린 투 잇 여보, 아유 엔조잉 왓츠 마이 비디오? 해비 스틸 라 서스프라이브 투 마이 채널? 인트로 듣고 난 처음에 동요인 줄 알았어 요즘 느낌의 동요 와 이건 뭐야? 이건 뭐 약간 미스테리 서클 같은 그런 건가? 아 이 긍정적인 바이브 하... 뼛속까지 전해져요 I don't care 아 이건 완전 킬링 포인트야 이렇게 훅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끼는 곡이 잘 없죠? I don't care I don't really care 아 이거는 완전 킬링 포인트야 이렇게 훅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끼는 곡이 잘 없죠? I don't really care 아 이거는 완전 킬링 포인트야 와 예술이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에요? 미국이야? 인도네시아야? 역시 리치 브라이언은 사실 패션 이런걸 신경 안써요 그냥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죠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게 오히려 더 개성있어 막 알죠 명품있고 화려한 체인 이게 아니야 리치 브라이언한테는 그냥 이 모습 그 자체가 리치 브라이언이야 아 리치 브라이언 음악 너무 좋아 항상 예전에도 앨범 나왔을 때 들었었지만 진짜 음악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어디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의 음악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다?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락적인 바이브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리치 브라이언은 보면서도 제가 천재적이라는게 느껴지는게 캐릭터 행동하는거 가사도 진짜 천재적인 것도 있지만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진짜 우리 곁에 있는 친구 같단 말이죠 저는 리치 브라이언이 되게 엄청난 스타라는건 알겠지만 그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줘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설적인 슈퍼스타와 팬과의 거리는 그렇게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가 신을 받들듯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리치 브라이언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항상 우리들의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또 그의 가사가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좀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 해야 되나? 요즘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더 친근한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나 이 곡 들으니까 왜 이렇게 울컥해지려고 그러지? 가사가 너무 좋아 이거는 아 저 이거 가사 해석을 리액션 비디오 찍기 전에 미리 했단 말이에요 보고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흔히 겪어오던 인생을 살면서 겪어오던 생각을 리치 브라이언도 똑같이 하는 거고 그거를 리치 브라이언 목소리로 우리는 듣는 거죠 그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그가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가 느끼는 인생에서 어떤 교훈들이 우리도 똑같은 교훈들을 다 느끼고 있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보면은 참 리치 브라이언이 참 귀감이 많이 되는 래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리치 브라이언의 음악들이 언젠가부터 되게 청량함이 많이 느껴져서 제가 뭐 미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진짜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날씨 같은 그런 음악들을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좋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인도네시아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리치 브라이언이니만큼 저도 굉장히 팬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있iku, abajo 히ел Read but you like blog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